여기다가 이렇게 이것도 자석 방식이라서 39,000원 짜리가 지금 천연 100% 폭스에 자석도 있어 이렇게까지 하면은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지금 다크 그레이 칼라예요 그리고 윤기 그 다음에 안에 풍성한 거 같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얇아 가지고 이게 아니라 길이가 지금 75cm 라서 충분히 길이감이 떨어지고요 이 폭이 12cm 넓어요 얇거나 그리고 왜 이제 어떤 것들은 이렇게 머플러를 했을 때 음식을 못 먹는 게 있어 목이 여기까지 턱 끝까지 차올라가지고 뭐 먹으면 여기 다 묻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얌전하게 하고 있어도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 벌써부터 카키랑 레드는 수량이 비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죄송합니다 지금 주문 전화 한 분이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트 연출했을 때 느낌이 이렇게 달라져요 아 저 왼쪽 되게 약간 초라하지 않아요 근데 저 오른쪽에 이 39,000원대의 폭스 머플러만 딱 감았는데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저는 무슨 칼라예요? 아 그거 실버 실버 하고 있어요 근데 고객님 이건 고객님 정말 이렇게 마그네틱이라서 툭 하고 그냥 어디든 이것만 딱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투톤 느낌이 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39,000원대 가져가시는데 혹시 듬성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풍성합니다 풍성한 폭스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실버는 하나 사서 그냥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툭 하면 되잖아요 좀 카키를 하나 더 사서 지금 제 집에 야상이 있는데 거기 라쿤이 달려있거든요 약간 좀 털이 듬성듬성해요 그래서 그 라쿤 뒤쪽에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세팅을 하려고요 이게 길이가 길어요 길이가 지금 75cm라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 정도 지금 길이감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게 레드거든요 레드로 지금 안내가 되는 건데 폭이 안쪽에서 보시면은 폭도 12cm로 굉장히 넓어요 네 지금 전국에서 주문 전화가 죄송합니다 이미 설명 중에 설명 중에 지금 400분이 넘게 가져가셨어요 이게 그 레드 칼라인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뭐냐 진짜 풍성하고 보시죠 색깔도 너무 예쁘죠 투톤이에요 이게 이렇게 아치형이에요 아치형 이렇게 직선으로 된 거는 우리 몸에 이렇게 뭔가 들떠요 근데 이거는 아치형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탁 밀착이 된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와인 컬러를 레드를 하는데 자석 색깔이 너무 튀지가 않고 은은하게 조명을 받았을 때 얘가 이렇게 와인 컬러가 있고 투톤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화려하죠 이거 라쿤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얘는 여우터리에요 폭스에요 좀 이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